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6에서는요. 환율과 환율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변동 환율 제도와 고정 환율 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환율은 뭐의 준말이냐면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교환 비율에서 한 글자를 따서 환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의는 자국의 화폐와 외국 화폐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외국 돈을 기준으로 해서요. 즉 외국 돈 한 단위당 한국 돈은 얼마야? 이렇게 나타내는 걸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외국 통화 표시 환율 혹은 타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는 건 있는데 주로 영국의 파운드가 그래요. 1파운드당 2달러 이런 식으로 자국 통화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한 단위로 해서 외국 통화가 얼마냐를 나타내느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쓰지 않고 자국 통화 표시 환율 제도를 쓰더라. 자, 환율이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데 환율이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하고요. 1달러당 1,200원하고 어느 것이 더 원화, 우리 화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환율이 낮은 경우가 더 원화의 가치가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되면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1달러당 1,000원이래요. 그리고 1달러당 2,000원이면 환율은 이게 더 높은 거죠,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사는데 1,200원을 줘서야 겨우 1달러를 살 수 있는데 여기는 1,000원만 주더라도 1달러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는 어느 게 더 귀해요? 환율이 낮을수록 더 귀하죠. 그럼 이렇게 환율이 낮은 경우는 어떨 때 생기느냐? 자, 어떨 때 생기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가 이만큼 늘어났어. 원화는 그냥 이 정도 고정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더 귀해요? 달러보다 원화가 더 귀하죠? 이러면 원화 가치가 높은 거고 환율은 상승합니다. 환율은 낮아져요. 환율은 하락해요. 그런데 이제 달러가 조금밖에 없대요. 이제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가 이제 조금밖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는 달러가 더 귀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즉, 우리가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이고 달러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율이 하락한다는 말은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고 달러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헷갈릴 겁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헷갈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데 명목 환율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이거 있죠? 그냥 1달러당 얼마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목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고시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같은 거 가면 환전소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달러당 1,200원 뭐, 뭐, 천원에 100엔에 천원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명목 환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 환율은 있잖아요. 그래서 명목 환율은 이렇게 금액 그 돈의 단위로 나오잖아요. 단위가 돈이야. 어떻게 되냐면 달러당 몇 원이야. 이런 식으로 돈의 단위로 나오는데 실질 환율은 이게 돈의 단위가 아니에요. 개수로 나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질 환율은 엄격히 얘기해서 환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명목 환율이 지금 달러당 1,200원이랍니다. 명목 환율이 그리고 햄버거 한 개가 미국에서는 5불이고요. 한국에서는 5,000원이래요. 그럼 실질 환율을 구하는 공식이 우리 봐봐요. 여기 실질 환율을 구하는 공식이 명목 환율에다가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한국의 가격을 곱한 거죠. 그죠? 아니, 나눈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되었냐면 5,000원분에 환율 1,200원에다가 5달러를 곱했어.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런 돈의 단위가 아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건 봐봐요. 한국 햄버거 하나보다 미국 햄버거가 1.2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뭐를? 그렇지. 이거는 명목 환율은 미국 돈과 한국 돈을 비교를 한 건데 실질 환율은 실제 그 나라의 물건과 외국의 물건을 서로 비교한 즉, 어떻게 보면 상대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즉, 미국의 햄버거가 1.2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는 미국 햄버거 하나를 가지고 한국 햄버거 1.2개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상대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 가격이 있잖아요. 상대 가격이 가격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미시경제학 시간에 얘기했죠. 상대 가격은 가격이라고만 붙어 있지 개수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개수로.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었어요? PY분의 PX 이렇게 되었던 게 이게 뭐 한 단위라고 그랬어요? 이 분자에 있는 X제 한 단위로 Y제가 몇 개인가 즉, 예를 들어서 PY분의 PX가 3이면 X제 한 단위가 Y제 3개라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이거 봐봐요. 여기 밑에 보면 한국 햄버거 가격과 미국 햄버거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한 단위당 미국 햄버거 분자에 있는 미국 한 단위당 한국 햄버거가 몇 개이냐 이거를 나타낸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실질환율이 여러분 오해 많이 하시는데 실질환율이 명목환율처럼 어떤 환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건과 물건을 비교하는 개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질환율은 명목환율처럼 돈을 환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환율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고정환율 고정환율 제도는 그냥 이름에 걸맞게요. 만약에 1달러가 지금 현재 천 원이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율을 유지하게끔 국가에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변동환율 제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얘들은 외환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돼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 여기 예를 들어서 한국 외환시장이 있으면 달러가 이만큼 있고 그리고 원화가 이만큼 있다고 쳐요. 그런데 달러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가 시장에 많아졌대요. 이렇게 되면 원화가 좀 귀해지고 달러가 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원화가치가 절상되면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랬죠. 이러면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이 원래 1달러에서 천 원이었는데 이게 가령 8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낮아진대요. 이게 변동환율 제도에요. 그냥 우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가 변동환율 제도죠. 그런데 IMF 이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달러가 귀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환율 제도라고 하는데 고정환율 제도는 달러가 1달러에 1000원이다. 이렇게 환율을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원리에서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외환시장이 있죠. 외환시장이 있어요. 달러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원화가 이만큼일 때 가령 달러가 수입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어떤 우려가 생깁니까. 이제 환율이 떨어지겠죠. 왜 달러가 흔해지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한국과 같은 이런 수출국은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가격 경쟁률을 잃어버려서 수출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다음 핵심 주제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환율이 낮아지게 되면 수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환율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달러가 이제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환율이 내려갈 것 같으면 외환을 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들여요. 또 중앙은행에서 그래야지 또 달러 중앙은행으로 달러가 들어와야지 이제 다시 그 비율이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반대로 반대로 수입을 이제 많이 해서 달러가 이제 얼마 안 나왔대요. 달러가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그대로인데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되게 귀하죠. 그래가지고 환율이 또 원래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환율이 또 너무 올라가면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고정을 그래서 이걸로 천원으로 시키려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육으로 모자른 달러를 메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달러의 환율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즉 달러가 시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환율이 하락할 것 같으면 환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사들이고 또는 시중에 달러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환율이 또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육에서 달러를 팔아요. 그러면 근데 이 고정환율 제도는 두 가지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봐봐요. 달러를 중앙은행으로 이렇게 사들이고 그리고 파는 과정에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달러를 사들이기나 팔죠. 그럼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 본원 통화를 발행을 해서 그걸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통화량에서 배웠죠? 그러면 통화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안정적인데 국내 통화량이 바뀌니까 물가가 불안정해지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단점은 만약에 계속 달러가 모자란다고 치면 외환 보육원은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팔아가지고 이 환율을 유지를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왜냐하면 달러가 이제 외환 보육원은 얼마 없으니까 외환 보육원은 무한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게 IMF입니다. IMF가 그래서 일어났어요. 우리 외환 보육원은 거덜이 나가지고 그때 나라가 아주 작살이 났었죠. 그래서 이 고정환율 제도 장점이 있어요. 이 고정환율 제도의 장점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환위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도 보통 금액을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선적을 한 다음부터 60일 혹은 길면 90일 그 뒤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환호음을 발행해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1년 후에 환율의 변동이 없어야지 1년 후에 대한민국의 채권을 샀다 그래서 채권을 샀어요.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1년 만기라고 하면 그때도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자기의 투자가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거든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그런데 고정환율에서는 환위험이 일단 없어지니까 그런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외환을 충분히 보유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서 국내의 통화량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원래 세계에서는 고정환율 제도가 있었고 고정환율 제도를 주로 썼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대부분 다 변동환율 제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변동환율 제도예요. 그래서 환율이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환위험이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샀어요. 1억 달러 어치 샀다 그래. 환율이 천 원일 때. 그런데 갑자기 IMF 비슷한 게 와서 1년 후에 1년 만기를 샀어요. 환율이 2천 원이 돼버렸어. 이자는 10% 지금도 10% 엄청 많죠? 10% 준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1년 후에 찾아갈 때 환율이 2천 원이 됐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한 거죠. 봐봐요. 이때는 얘가 1억 불을 갖고 와서 천 원으로 바꿔서 원화로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후에 얼마 받겠어요? 1억 불이니까 1천억이죠. 1천억. 1천억을 10% 받았으니까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1,100억 받았을 거야. 그러면 1,100억을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는데 2천 원으로 환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억 불 1억 불의 반토막 반토막 밖에 못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두 배로 올라 버렸으니까 이런 위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외 거래가 당연히 위축될 수 있고요. 또 이런 환투기를 노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사실 이 변동 환율 제도와 고정 환율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생으로 그냥 100% 고정 환율 제도 그리고 100% 변동 환율 제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대부분 다 변동 환율 제도를 주로 하면서 환율이 너무 움직임이 이상하다. 급등이나 아니면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없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고요. 관리 변동 환율 제도가 바로 고정 환율 제도와 변동 환율 제도의 장점을 살린 거예요. 외환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그냥 놔뒀다가 너무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 이거죠. 자 핵심 예제 1번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크게 하락했대요. 그러면 원화 환율이 크게 하락했으면 한국 중국 일본처럼 주로 수출 수출 의존도가 좀 큰 국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다음 핵심 주제에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정부는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경계해서 원화 환율 원화가 하락을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대죠.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 여기 원화가 있죠. 그리고 여기 달러가 있는데 지금 달러가 너무 시중에 많이 풀려서 수출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환율이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환율이 낮아지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아까 고정환율 제도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기 있는 달러를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사들여야 돼. 그래야지 원화와 달러의 비율을 맞춰줘야지 환율이 크게 억제 하락을 억제할 거 아닙니까? 환율 하락 억제 정책은 물가 안정을 막아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하락 하락하도록 그냥 놔뒀으면 수입하는데 싸게 수입하겠죠. 환율이 낮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입하는 물건들이 싸게 수입을 하게 되면 물가는 하락할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원화의 환율을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으면 우리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물가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니까 이런 면도 있더라. 환율이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아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환율 하락 억제 정책을 하면 외환 보유가 감소한다. 틀렸죠? 이게 틀렸네. 틀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여기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사들여야지 환율이 억제가 될 거 아닙니까? 하락하는 것이. 그러니까 외환 보유권은 대로 증가하죠. 환율 하락 억제 정책은 수출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죠. 네 번째 정책당국이 외환 매입 자금을 통합 발행으로 조달하면 과잉 유동성. 맞죠?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들여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보는 통화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과잉 유동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인위적인 환율 하락 억제 정책은 수입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왜? 수입업자는 환율이 떨어질수록 좋은데 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하니까 수입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환율과 환율 제도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환율이 상승하는 것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명목환율이 있었고 실질환율이 있었는데 실질환율은 돈이 아니라 개수를 얘기하는 상대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의 차이점 그거를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정환율 제도보다는 우리가 변동환율 제도를 현실에서 주로 쓰고 가끔가다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관리 변동환율 제도라 그랬죠?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사실 고정환율 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많이 국가가 넘어왔는데 경제학 시험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를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논점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통화량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